곧 영화가 나오거든요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가 나오면 새로운 파트도 나올거에요 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닦아 먹으세요 알았죠?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이거를 치워야지 저의 H.O.T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H.O.T의 4집 타이틀곡 저의 H.O.T의 4집 타이틀곡 저의 H.O.T의 4집 타이틀곡 저의 만족 hold donde 그 다음 소름의 방 trucks 저의 4집 타이틀곡 بة